자, 잘해보자 민서야. 아빠가 더 떨린다. 울면 안 돼. 어떻게 떨려 떨려 떨려. 자, 파이팅. 안녕하세요. 첫 데이트 장소가 병원이라니. 아니, 어떡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서야 오늘 영유아 검진하고 접종 같이 하시는 거 맞으시죠? 예진표 하나랑 영유아 검진 문진표 이거까지 디따까, 디따까, 디따까 해놔. 민서야 잘해보자. 선생님. 민서야 안녕. 진료소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느낌이 있어요, 그쵸? 있어요, 있어요. 진짜. 왜 무섭지? 향도 있어요. 정원 냄새. 민서야 안녕. 이거 봐, 이거 봐. 느낌이 있다니까. 있어, 이 느낌이. 공포가 몰려와요. 이거 좀 어떤 거 아닐까? 어느 걸 알아? 민서야. 안녕하세요. 고마워, 민서야. 얼른 먹고 놀아 봤어, 민서야. 싫어, 어떡해. 그러면 민서가 보니까 원래 오늘 영유아 검진이 3차 시기인데 이제 1, 2차를 못 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아빠가 너무 미안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분들이 흔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차 못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좀 종합적으로 볼 거예요. 밀린 접종하고 독감 접종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해, 민서야. 제방이라니. 기본상 진짜 모르고. 독도맨 나중에 하고. 뽀로로다, 뽀로로. 뽀로로, 뽀로로. 민서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민서야. 마음 찢어지잖아요. 찢어져, 찢어져. 이거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아유, 민서야. 배 소리도 안 만들어. 아이고. 금방이야, 금방 끝나요. 아이고, 미안해요. 아이고, 미안해요. 잘했어, 민서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우리도 잘했어. 아빠 지금이라도 나가자. 그래,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민서야, 저거 봐. 너 저거 봐. 너 저거 봐. 우리 민서는 키는 54.2% 딱 중간가. 아아. 그러니까 체중도 53%인데 이것도 딱 중간 범위. 어, 머리, 머리 둘려도 한 55% 정도 딱 중간이에요. 치아 개수랑 나이대별로 잘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죄송한데 선생님, 이빨이 몇 개예요? 몇 몇 개인가요? 12개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발달, 이제 키 이런 거는 딱 중간에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검진한 거는 크게 이상 없는 것 같고. 어, 하나가. 뭐, 뭐라요? 수치가 조금 높은 게. 어? 뭐요? 수치가 조금 높은 게. 아빠 닮아서 그런지. 예쁜 지수? 뭐 이런 거. 아, 선생님! 아, 장난꾸러기 선생님. 아, 예쁜 지수가 높대. 아, 예쁜 지수가. 아, 진짜. 예쁜 지수 높죠. 높죠. 근데 접촉만 해야 돼, 오늘. 근데 밀림 접촉만 해야 돼. 아, 어떻게 또 두서가 남았어. 어떡하냐. 안 아프게나 어떡해.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나도 무섭다. 아, 봤어. 어떻게 봤어. 알아, 알아, 알아. 이게 민서가 알고 있다고, 본능적으로. 생각 맞는 걸 알고 있다고. 아,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마음 찢어져. 진짜. 아이고야. 아이고, 어떡해. 아, 어디서나요? 지금 당장 마음 아프라고. 민서를 위해서 맞아야 돼요. 처음으로 보지 마, 민서 보지 마. 아이고, 진짜. 어후, ansoż! 아후. 이제 지금 민서 대신 대신 맞아 주고 싶은 심정일 거야. 아, 민서 맞으리 마. 아, 민서 맞으리 마. 아, 마음. 아유, 아유. 잘했어, 민수 잘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형준아 아빠도 고생했습니다. 아빠 마음이 아파서 눈물 글썽했다. 아빠도 울었어. 고맙습니다. 끝났어, 끝났어. 큰 산 넘었습니다, 형님. 아빠가 진정해야 해, 지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딸이 우니까. 서러워, 서러워. 근데 너무 잘했어, 신민지아. 아빤는 무서웠어, 아팠다고. 너무 잘했어. 안다, 안다.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 애가 아팠어. 내가 잘했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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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워. 아빠도 맛있는 거 줘볼까? 잘했으니까 사탕 줘볼까? 아이고, 아이고, 이뻐. 아빠가 땀이 다 난다, 땀이. 이제 빨리 나아가요, 아빠. 재밌는 거 해요, 재밌는 거. 진짜 데이트 즐겨야죠.